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한글 도우미 금해랑입니다. 한글로 쓰인 글자 95%를 읽게 하는 노래와 발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소리의 특징과 국민정음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발음법과 글자 모형을 연결해 한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한글 노래에 들어간 글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순서로 제시됩니다. 받침 없는 글자에는 된소리를 제외한 14개 자음이 사용됩니다. 받침 글자에는 사용빈도가 높은 대표 받침 7개가 사용됩니다. 노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발음법도 잘 보세요. 한글 빅뱅은 한글을 한글답게,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가르칩니다. 자모 결합으로 한글을 배우지만, 기계적인 글자 외우기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한글 빅뱅에는 306개의 단어, 쉽고 재미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19개 자음, 21개 모음, 27개 받침의 사용빈도를 볼까요? 사용빈도가 낮은 자모는 열을 제외한 이중모음, 긴소리와 거센소리, 초성자음입니다. 27개 받침 중 8개를 제외한 나머지 받침 또한 사용빈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단모음, 핵심자음, 많이 쓰이는 받침만 알아도 대부분의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 학습 초기에는 이 글자들을 중심으로 읽기 연습을 하는 편이 좋겠지요. 노래 부르며 신나게 한글을 배워볼까요? 이 아야, 어, 여, 으, 오, 요, 우, 요 으, 위, 와, 워, 에,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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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 아야, 어, 여, 으, 오, 요, 우, 요 으, 위, 위, 와, 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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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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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 입칩칩, 힙힙힙힙 겟, 넷, 텟, 렛, 맷, 뱃, 셋 앳, 쟤, 채, 캐, 텟, 펫, 헷 앙, 억, 울, 운, 음, 입, 헷 항, 헉, 울, 훈, 흠, 힙, 헷 이야야, 어, 여, 으, 오, 요, 우, 유 의위와, 어, 에, 에,pee, 왜, 왜, 예, 예 이야야, 어, 여, 으, 오, 요, 우, 유 루이 루이 와 워 에에 웨 웨 웨 예 예 이아어 으오 우 에 에 에 에 히하허 크호우 에 에 에 에 미 마마 무모 무 매 매 매 매 매 피 바바 푸 보푸 페 페 페 페 피파퍼 푸포푸 페 페 페 페 니 나 너 느 노노 네 네 네 네 디 다 더 드 도두 테 테 테 테 테 디 타 터 드 토 투 테 테 테 테 이아어 으 오우 야 여 요 유 이아 어 으 오우 에 에 기가 거그 고구 게 게 게 게 게 키카 커크 코쿠 케 케 시사 서스 소수 세세 세세 치 자 저 쯔 조주 제 제 치 차 처츠 초추 채 채 채 채 타나 다라마바사 하자 차카 타파하 거노 더라마보소 허저 초코 타파하 구노도루모보소 오조초코토포호 구노도루모보소 우주축구투푸후 기니티리미비시 이지치키티피히 구노도루모보소 우주축구투푸후 기니티리미비시 이지치키티피히 기니티리미비시 이지치키티피히 하파타카차자아 사바 마라다나가 하파타카차자아 사바 멀어 터너거 호포토코초조오 소보모로도노고 호포토코추주우 수품으로도노고 히피티키치즈이 시비미리디니기 호포토코추주우 수품으로 트느그 히피티키치즈이 시비미리디니기 히피티키치즈이 시비미리디니기 강낭강낭망방상 앙장창강탕방항 컥넉컥넉먹뻑석 억적척컥턱퍽퍽헉 콜놀놀놀멀벌벌솔 울절촐콜톨폴폴 훈눈툰룸문문분순 운준춘쿤툰쿤쿤쿤 큼늠튬늠문블붐슴 음짐침큼큼큼큼큼흠흠 킵닙딥립립립립립립씹 입찍찍킵팁핍핍 겟넷텟넷멧백셋 앳쨰챗캣텟펫햇 앙억울운음입앳 항허갖골훌흥흥흠기팁 항허갖골훌흥음